그럼 가장 기억에 남은 사람! 사람? 기억에 남는 사람? 계속 좀 신경쓰이고 사람 솔직하게 솔직하게? 처음에도 갔었어? 나랑 갔었어 아 그래? 나랑 안 갔었어 그러면 지금 마음이 어때? 아 너무 대부분 부러워 갑자기 진실 게임이야? 그러면 하빈이의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어? 나는 솔직하게 하빈씨랑 청국토랑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 하고 있었어 옛날부터 나? 가정이? 난 거의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궁금한 거 물어봐 아니 지금까지 막 엄청나게 뭐라는 거 같아 사실 근데 내 자신도 잘 몰라 너무 재밌다 정해지고 있는 것 같아야 이거 확신하지 마 어... 얘기해 그럼 나 얘기하고 올게 어 갔다 와 갔다 나도 얘기하고 올게